여러분 아내롱 아내롱 주변 여자들 이태원 클라스 얘기만 하던데 그리 재밌냐? 어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I can fly the sky They've got my stay 그 남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다짐했다 사장님 머릿속엔 장갑뿐이니까요 전 사장님한테 인생을 바쳤어요 내가 사장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너 한마디만 저하면 혼난다 상큰아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새로이는 날 좋아해 지랄하지마 이거 때문에 안돼 하지만 새로이는 날 좋아해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버그님 별풍기 야 이만이 초심 잃고 그냥 빡종 안에 똥 치워라 오 핫 요 비제이 야 그냥 빡종에 야발년아 오 핫 요 비제이 근데 이만은 핫 요 비제이 또 뭐였지? 우리 장가에 우리 장가에서 일할 생각 없나? 나쁜 조건은 아닐텐데 강하게 키운답시고 아들내미 한번 안아준 적 없구나 자신이 사랑의 불시착 윤세리 같다고 생각하시면 웃어주세요 그대여 요다 히읗 근데 제가 지금 이틀동안 쫄쫄 굶어서 그런데 혹시 밥이 있나요? 이틀동안 쫄쫄 굶어서 그런데 혹시 밥이 있나요? 제가 이틀동안 쫄쫄 굶어서 그런데 혹시 밥이 있나요? 후라이 까지 마라 제 스타일이라니까요 이 상처는? 이 상처는? 이 상처는? 원양어선에서 일할 때 다쳤어 어 이거 원양어선에서 다쳐 그럼 이거는? 그럼 이건? 막노동하다가 이건 막노동하다가 자세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혼자서 힘들었겠다 그만해 아니야 지금 이태원클라스 이야기 계속하면 금요일에 와서 스포한다 알았어 이제 그만할게 소통타임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성대모사만 30분째 갈껴버리네 미안합니다 너무 재밌어? 진짜 꼭 보세요 여러분 안 보신 분 진짜 재밌습니다 1화 보면 계속 보게 돼 뭐야 내가 타코와사비 추가했는데? 잠시만 랜더포 어디갔어? 야! 내가 타코와사비를 추가 안했다고 혼돌리가 없는데 제가 타코와사비를 추가한거 같은데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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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묵음지 여기 그리고 광어 소고기 계란 새우 생새우 좀 맛있는데요? 토이 초밥 밥이 너무 길어 너 이 초밥 잘 안보이지? 이렇게 해준다 이건 뭐지 아씨 약간 느끼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칼집이 좋네 나이스 뭐야 이거? 이건 뭔데요? 아 고래 회충 나 배웠는데 고래 회충 나 배웠어 고래 회충일 수도 있어 야 조이서 안주 맛없어 다시 다시 해와 허니언니 다시 하세요 맛없어요 국물이 느끼하고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나요 맛없어? 다시 할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빨리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빨리 다시 해볼게 언니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맛있다고요 그리고 언니 검은 머리가 더 예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컷 야 이 개새끼 배부르네 진짜 딱 좋다 이쁜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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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두 개 이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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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게 이쁜 오늘 이번 저서 감사합니다.